담도암의 수술적 치료 안내 담도는 간에서 생산된 담즙을 실어나르는 도관입니다. 담도는 부위에 따라 간내담도와 간회담도, 담낭 등으로 구분되는데 담도의 아랫부분은 최장에서 생산된 소화액이 흘러가는 최관과 만나 12지장으로 연결됩니다. 담도암이란 담도에 발생한 암을 의미하는데 담도암의 수술적 치료는 종양의 위치와 범위에 따라 종양이 발생한 담도와 간을 함께 절제하거나 담도를 절제한 후 소장을 이용, 담도를 재건해주는 등 다양한 수술 방법이 존재합니다.